지드래곤의 자문 변호사를 통해 3차 입장문을 또 내어 이른 시일 내에 조사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엑스 투약 의혹을 거듭 부인하며 직접 경찰 출석 일정을 밝혔는데요. 앞서 배우 이진욱은 2016년 A씨가 자신의 원룸에서 이진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던 사건이었지만 고소 4일 뒤 미소를 지으며 당당한 모습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이후 배우 이진욱의 당당한 출석에는 역시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결국 고발인은 허위고소를 인정하며 이진욱의 무죄가 입증됐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배우 이진욱처럼 지드래곤도 출석 당일에 밝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임할지 궁금하네요. 마엑스 혐의의 경우 진술만으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성균과 권지용의 마엑스 투약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마엑스를 공급한 것으로 지목된 현직 의사를 입건했으며 이성균과 출입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 유흥업소의 여성 실장은 구속됐습니다. 해당 실장이 경찰 조사에서 조사하던 중 둘에게 마엑스를 공급했다라는 인물 관련 정보가 진술해서 나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드래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11월 6일 자진 출석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해당 입장문 내용 한번 보시죠. 권지용 씨 자문 변호사 법무법인 K1챔버 김수현 변호사입니다. 권지용 씨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해 11월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엑스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K-POP 아티스트인 권지용 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끝까지 초강경대응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